요즘 줄기세포 과학을 말하는 화장품이 많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돼요. 그래서 줄기세포의 세계적 권위자 정영민 박사에게 물었다. 퀘스천마크1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가 어린 세포들을 계속 생산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수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퀘스천마크2 기존에는 식물이나 지방의 줄기세포 활성화 성분을 이용하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인간의 배아줄기세포 배양물을 재구성하여 피부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줄기세포 화장품까지 개발되었습니다. 퀘스천마크3 줄기세포 화장품은 첨단 기술인 만큼 권위있는 기관과 함께 했는지 실제 줄기세포 유래 성분으로 구성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진정한 줄기세포 화장품을 고를 자신이 생기네요.